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김진애 보다는 뉴스에 주목을 받은 사람이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도시 전문가를 자처하는 김진애 의원이 출마를 밝힌 것보다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건배지를 달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모아졌는데 비례자표인 김진애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선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때 진성 친문정당을 내세운 열린민주당은 김진애, 최강욱, 강민전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때 비례대표 후보 4번으로 낙선한 게 바로 김의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지낸 김의겸 대변인은 강성 친문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겨레신문 기자로 재직할 때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를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그를 대변인으로 발탁한 뒤에는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문재인에게 유리한 보도를 많이 했거나 기사를 많이 썼거나 하는 비난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김의겸이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는 해석을 곁들인 브리핑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자주 충돌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강성 친문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김의겸이 청와대를 떠나게 된 것은 부동산 투기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7월 재가별이 예정돼 있던 서울 흑석동의 상가를 25억 7천만 원에 사들였는데 이때 그가 받은 대출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사진에 정보를 입수해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그는 아내가 상의 없이 투자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는 매입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34억 5천만 원에 대팔았습니다 차익은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흑석동 상가는 팔았고 시세 차익 8천만 원 중에 세금과 금융비용 그리고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3억 7천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를 놓고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 곧 김여겸위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겠구나 하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그 후에 4월 총선 때 고향인 전북 군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동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공천이 배제됐던 것입니다 그 대신 여당의 위성정당격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든 것입니다 앞서서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성 친문지지그룹의 입지대 김진애, 김의겸 두 사람의 이름이 오르냐렸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김진애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김의겸 전 대변인이 배지를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언론개혁이 아주 필요한데 김의겸위가 언론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보다 언론을 확실하게 장악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들렸던 것입니다 김의겸은 총선 무렵에는 언론 보도가 고의로 진실을 날조할 경우에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겠다면서 이른바 어버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총선 공략을 내서 오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완주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끝까지 뛸 경우에는 여권 성향의 표가 분산되는 영향에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진애가 지금 그렇게 주목받는 후보군에 오르지도 않고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해놓고 정작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마 그럴 경우에 강성 문바들부터 강한 사태 압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김의겸을 국회의원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을 국회의원으로 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문바들의 끈질긴 노력은 바로 김의겸이가 잘 싸울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180석이 가까이 되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데 여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 딱을 찾고 있는 여권입니다 명망가, 등망가를 찾는 국민의힘, 야당과 비교하면 사람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는 위성정당의 여권이 일방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독주하고 있고 독선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강성인물들을 중심으로 앞에 전열이 짜져 있고 그래서 그 강성인물의 입김이 정당 내에서 아주 주류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야당과는 지금 너무나 다른 전투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야당의 전투력, 투쟁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한 것은 어쩌면 이런 여권의 인물 고르는 그와 지금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 보고도 나가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잘 쏘아온 사람을 국회의원 시키기 위해서 현직 국회의원 보고 나가라 하는 이름도의 격렬한 지지자들 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여권 이것이 오늘 여권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전위대가 돼서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국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어쩌면 그런 동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